월급 가리려고 모자를 많이 써요. 그래, 누나 너무 작은 거예요. 맞아요. 야, 임용환 선수하고 김가현 씨의 상패가 아니었다. 김가현 씨가 대종상을 받았네. 대종상이다, 이거. 여우 조회사 언제죠, 이게? 2004년. 흥반지야,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가현 씨가 대종상을 받았네. 그리고? 제가 연예계를 처음 데뷔하기 만든 상패죠. 미스 혜택 선배되어. 아니, 이름이 김소연이에요, 원래? 예, 예. 아, 맞습니다. 미인대회 출신. 자, 이게 연도가 좀 나오는데요, 연도가 깜짝 놀러면 연도를 합니다. 이때 제가 2등을 했고요, 1등의 채림 씨. 채림 씨가 중학생일 때. 저는 이제 대학생일 때. 중학생하고 붙어서? 그렇죠, 좋습니다. 이 방은 또 무슨 방이고? 자, 여기는 게임실입니다. 아, 게임실이요? 임용환 선수에게는 이 집의 식량이네. 그렇죠. 이 방이. 아, 이거 뭐? 나 이름 용량 쳐 봐. 형, 이거 뭐지? 강호동 컴퓨터라고요. 통통은 거의 무슨 제습기 수준인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걸 안 쓰세요. 마우스 던지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무조건 안 쓰히면 이게 줄이 바닥에 끌리면서 잘 안 당겨오면 컨트롤하는데 좀 안 좋고. 아, 정렬하게 해야 되니까. 톤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마이크고? 마찰력 때문에. 마이크는 왜? 마이크는 왜 드나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아,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채팅하면서 하면 의사님들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그 사람을 들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본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화기가 아닌데. 전화기 아니에요. 컴퓨터를 전화할 수 있어. 그래? 네. 무슨 메시지 안 드리고 운영을 해 보네. 1대1도 아니고 가수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아우, 저도 각자 틀려요. 자기 손 사이즈에 맞는 스타일별로 신뢰요. 진짜, 진짜. 진짜 신기하죠. 지금 선수들이 쓰는 걸 볼고 있는 거야. 저는 제 손에 맞게 좀 크잖아요. 그렇다. 인나연 씨 TV도 봐 보세요. 윈도우 키 빠져 있겠네. 키로 없는 키는 다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현장이야. 저거 뭐예요? 제목. PC방에 가끔. 어머, 저거 뭐야? 뭔데 뭔데? 요한이 야식 메뉴. 가락국수, 물만두, 새우, 대파, 볶음과 치즈를 하면. 저런 게 가능해요, 선배님? 잠깐만. 모든 메뉴 가격은 뽀뽀 열 번. 네. 진짜. 아, 이거 봐. 네? 어떻게 차량을 맡겨도 한 잔 말아와요? 어? 말아볼래요? 네, 말아올게요. 아, TV에서 차량을 맡겨도 이거 묶여. 시켜보자, 시켜보자. 시켜보자. 어. 빠빰빰빰빰. 빠빰빰. 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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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빠빰, 빠빰. 배가 있는거Это 이거는 좀 맛을 봐야데 이거는 많이 지셨으니까 이제 잘 밑에 시럽이 있으니까 저 우리가 바스락 보자. 또 뜨긋뜨글하네. 카라멜 맡겨 또. 오버 오버. 빠른 거야. 왜 저래요? 힘들어서 부분도 많죠? 와 전문점에서 화면 똑같아. 자 커피값 지불하세요 커피값 하셔. 이래서야지 키도 맞춰줘야지. 커피값 지불의 현장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1회만. 야 사이트를 이렇게. 인사소가 참 고인이네. 아 진짜 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요. 자 일단 또 나가 봅시다. 이번 길이 됐어. 아 이 방은 또 무슨 방이고. 네 안방이죠 뭐. 안방은 공기가 되나. 자 오 여기는 진실이에요. 아 그래도 공기가 틀린다. 와 여기 사랑이 쏟아지네. 아니 하트가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 침대 속으로. 사람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제가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한 땀 한 땀. 스티커 하나하나 붙인 거야. 진짜 이게. 잘 붙여져. 아니 하트. 과장님. 네. 금고. 집안에 또 금고. 이거 참 이렇게 양. 예. 예. 영상이거든요. 집안에. 네 금고입니다. 예. 왜 이렇게 금고를. 자 이제 문을 열고. 그럼요. 자 하나 둘 셋. 야 여기 기금속들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예요. 안에 있는 거. 저 피라미드는 뭐지. 이거 뭐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야. 피라미드. 도속하는 자기가. 어. 피라미드. 이거 주화 아니에요. 네. 기념주화. 2008년에 옷 현장 밖에 발행 안 된 기념주화입니다. 저기 유희 씨가 몇 년생이에요. 저 88년생입니다. 아 그럼 88년생에. 본인이 태어날 때 있었던 거. 1980.